5대1 6대2 6대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준비곡이 오시는 조아님 성팀한테 그렇지. 내 마지막 소녀. 어이까 이스타! 존경 seriousness. 실속해야 합니다. 최고입니다! 최선입니다! 네! 네, 진짜 우리도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스피드신 걸어보도록 하면돼요. 배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今年 오늘은요, 우리 케이지 선수들이 좋아하는 노래 선수들의 태마수곡을 듣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지 선수들이 어떤 노래들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고요 제일 먼저 우리 또 유병호 선수의 태마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유병호 선수의 태마수입니다 자 고프레이즈